안녕하세요. 팔레용보문장기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자 팔레용보민사 파생상품거래와 차고취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272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증권사 파상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고 피고는 캐시아 캐피탈이라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증권사는 소재기 이후에 파산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사건을 수개를 했습니다. 피고는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던 회사였습니다. 원고 증권사는 YG 시스템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가지고 파생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YG 시스템 소속 직원이 2013년 12월 12일 날 파생상품 시장 개장 전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값을 지급을 내야 되는데 잔존일수, 그러니까 365분의 잔존일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잔존일수의 365를 0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호가 제시와 원고 증권사의 주식 매수로 거래가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호가를 내면 원고 증권사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증권사는 일부만 납부를 하고 한국거래소가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예금 목록금사가 거래소 전액을 지급하면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 증권사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원래 잔존일수 안에서 해야 되는데, 365분의 잔존일수 안에서 설정값이 있고 그 설정값 이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0으로 되면서 설정값이 갑자기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런 착오가 있을 건 맞습니다.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뭐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 여기서 보면 원고 증권사죠.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재에 겨루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증권사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의 없는 경우예요. 거의 없는 경우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걸로는 취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하이란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거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느냐?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약간 수익률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거래죠.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증권사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매수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박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호가와 제시효과 중에 유리한 게 있으면 바로 매수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5입력으로 인해서 박스 안쪽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계속 호가가 올라오면 계속 호가에 따라서 계속 사겨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은 이 피고가 호가를 제시를 하면 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게 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호가를 제시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고 기각되는 거죠. 주식거래 파생거래 상품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도 의사표지 취소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착오이란 취소는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착오의 취소 할 수 있다. 둘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못한다. 셋째, 하지만 상대방의 착오 이용 시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3단계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 해당 부분에 관한 판례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착오가 있었냐 없었냐의 판례인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관한 판례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냐 안 했냐에 관한 판례인지 이 사건은, 이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고 착오를 이용한 것이 볼 수 없어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결국 착오도 인정됐고 중대한 과실이로도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